아산 마하위아라 사원 주지 담마키티 스님이 한국 스리랑카 불교 총괄 책임자로 위촉됐습니다. 라자팍스 스리랑카 대통령은 지난 19일 담마키티 스님에게 대한민국 스리랑카 불교 총괄 총책임자 인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스리랑카가 국가 차원에서 한국과의 교류 창구로 스님을 임명하고 불교 총괄 책임자로서의 권한을 부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라자팍스 대통령은 담마키티 스님에 대해 한국 첫 스리랑카 사원 건립불사를 이끈 공로자이자 스리랑카 스님으로 한국 최초 교수로 활동하면서 한국과 스리랑카 교류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존경의 예를 표했습니다.